안녕하세요 친구들 저수지가 이렇게 쫙 있네 멋지다 오늘은 좀 진짜 낚시를 하러 온 것 같네요 여기는 대낙 대낙을 하는 곳인거 보면 붕어 역시나 붕어를 잡는 그런 채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밟은 나무만 부러지진 않겠지 아마 한국인 최초 방문일 것 같은 느낌 아니지 또 이렇게 너무 너무 그런 생각하면 안되고 한국인이 드물게 방문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이거 이거 설마 내가 아는 그거냐 뭐니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파리가 떨어져 있어야 그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 아닌 걸로 재밌네 얘네 뭐 칼질만 저렇게 휘휘거리고 내가 더 잘생길 것 같은 느낌 저쪽에 사람들 많은데 저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왔다는 걸 알려야지 아 근데 배고프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아 이거 간만에 간만에 정글 탐험하는 느낌 대나무가 있으면 또 한번 봐줘야겠죠 대나무에 있는 오각불이 있을지 하지만 여기는 산속이 아니라서 오각불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또 모르지 이러다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당연스레 없다는 거 예전에 흑오각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보는데 없네요 이게 또 곤충을 생각하면 곤충을 또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죠 지금은 곤충을 잡으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곤충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와 건널 수 있을까 건널 수 있겠지 물이 엄청 얕은데 빠르게 건너가면 건널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건너가면 건너죠 여기 막 새우 이런 거 징거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재밌지 차들 많고 역시 이게 낚시도 취미는 다 부자들이 하는 겁니다 안부자들은 그냥 열심히 노동생활하는 거고 부자들은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죠 뭐야 벤츠인 줄 알았다 벤츠 비스무리하게 생겼네 여기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네 아주 자연적인 환경 오우 개미 겁네 많이 돌아다니네 뭐 풍뎅이 같은 거 하나 안 보이나 지금 겨울이라서 여기도 딱히 뭔가 보이진 않네요 서른다섯 살 부부랑 왔어 아저씨라 말을 못 붙이겠다 아저씨라 오우 진짜 벤츠였네 헐 벤츠 신형인가보다 개간지 역시 역시 아니 좀 다르다 우리나라 벤츠랑 공동묘지도 있네 진짜 와 뭐야 친구가 달팽이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스몰 시림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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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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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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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rator 버스 달いた 메딤 응 음 오우 오우 땅 오우 오우 아 이거 뭐야 여기여기 여기다 여깄다 여기다 여기다 oke 뭐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저기 저기. 여기가 있다. 큰 피트. 큰 피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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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기다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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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보니? 보니? 베트남 벼메뚜기 베트남 벼메뚜기 이런게 있긴 있네 여기도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친구 부인이 카사바를 갖고 왔습니다 TV에서만 보고 처음 보는 카사바 구워먹네요 카사바 카사바 카이마이 유튜버 하하하 좋아요 저는 카사바를 먹기 첫번째 왜? 한국은 카사바를 먹기 저는 카사바를 먹기 카사바를 먹기 하지만 카사바를 먹기 너무 크다 모르겠어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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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가사바를 먹을 줄은 몰랐네요 낚시를 하러 왔는데 가사바를 먹을 줄은 몰랐네요 너무 좋아요 삼겹살 갖고 왔네 포크밸리 아주머니가 칼을 갖고 오셨습니다 삼겹살을 썰어 먹을 칼 너 쳐다봐 야 왜 너 뭐 배만 젖만 나와가지고 젖 나와가지고 나한테 까불어? 나한테 까불올래? 나한테 까불올래? 왜 까불어 아 왜 이래 까꿍 숯불구이 숯불구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우 굿 오우 굿 오우 굿 와 삼겹살 숯불구이 숯불구이 짠 아 하나 한번 해 오~~~ 아 되게 굿 일부 돈이 많athy 잘 이렇게 저 좀 괜찮죠 오케이 와아 와아 슈퍼비그 와아 대박 와아 와아 슈퍼비그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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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m 아아 80cm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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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 잠시 와아 식사오 다 다 푸드 푸드 다 제가 도전하지만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 툴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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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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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이치 크기도 합니다 아 맞아 그렇지만... ...가서는... ...가서는... 작은 이렇게. 어떻게 보니? 아.. 이게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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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더 맛있어 뭐라고?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좋지 않게 해야지? 싶어 루쿠스 응원 루쿠스 탱스티 루쿠스 탱스티 루쿠스 응 뭐 말하는게 루쿠스 능 능 능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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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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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낑락 네 이 네 랩 내 인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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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족들도 아주 좋고 두꺼운 첫 번째는 네 맥주님 네 맥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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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가ols색? States思 allen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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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care 좋아 we are talking 내가 총 4만원 차가서 앞으로도 못한것은 그러면 그러면 괜찮 Beauty 으드퐨터 여쭈어 아 진학. 진학. 디스코. 디스코. 남편이 걷고 ㄲㄲㄲㄲㄲ너. 너무 좋은 것 같아 전체 어제 아침을 먹지 못해 보통 아침에 먹을래야 오후 6분에서 7분 아침 아침을 먹지 못해 하하하하 grew you know you and you speak with me yes i don't know how to say hungry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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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Most Capt disabilities 하고ef 아직 세계가 나死 이제 영상GS 생기면 조금 더 Frame 컵이 안 торö GG 아직 not stop 예 응원 응원 또 싸이고 있습니다 응 반하일 아 아 1주일에 1주일에 반하일 그래서 한국어 말할 수 있어요 오 우렁이를 불에 굽고 있습니다 우렁이를 구워서 먹는게 끓이는 것 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우렁이를 구워서 먹는게 끓이는 것 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I can speak Korean very well I know 우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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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 우렁어문 cias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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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데 갑자기 안들어가네 아니야 고어웨이 고어웨이 비 오는데 노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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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웨이 이게 뭐야 아니야 응 고어웨이 아 고어웨이 우리가 햇살이 어디 나요 흠이 조이마 젖 네일 하? 아 싹불이 icle 아니 소이 아니 네 안 왜 왜 밥을 먹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